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영작 첨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던 관계대명사 부분을 해나가면서 지금 이제 주어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대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왓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왓절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쨌건 절이니까 그렇게 할게요. 워킹 이런 식으로 동명사 내지는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is is what people use when they want to dry their hai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했고요. 여기에 지금 왠 다음 이제 의문사절 다음에 주어 넣는 게 달라졌죠. 전과는 잘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 돼요. This needs 3인칭 단수 주어. This에 S 붙인 거 잘했고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 This is what people use when they want to know their weight. 아주 좋죠. They know도 괜찮겠고 책도 괜찮겠어요. This can measure the other's weight. 이거 뭔 소리죠? The other's라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설명을 좀 해줘야겠구나. The other's면은 이거 설명하는 거 좀 시간 좀 걸리는데 지금 할 수 있을까? 하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여러 개를 찍어볼까요? 왜 이렇게 안 예쁘게 찍히지? 그림 말고 그냥 그래 이걸로 복사를 해야지.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이 안에 찍을 건데 얘는 원이에요. 하나니까. 그냥 랜덤한 한 게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게 하나가 들어와요. 만약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원이 아닌 다른 한 게잖아요. 그래서 제가 the other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the other이에요. 남아있는 마지막 것을 말할 때가 the othe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케이스로 하나가 찍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the others이에요. 왜냐하면은 총량이 세 개라는 조건 하에 두 개만 남았다라는 확실한 가정이 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관사로서 d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죠? 3 빼기 1 하면 2라는 게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the others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안에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세상에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 하나가 청일점으로 존재한다. 뭐 물론 성별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one이라고 이걸 잡으면은 나머지 빨간색들은 others가 됩니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others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봐서. 알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다른 하나 그냥 어떠한 랜덤한 이 빨간색 하나를 칠 때에는 음... 이거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 명이 곱해지면은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 명이 곱해지면은 이거는 others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랜덤한 다른 한 개를 지칭한다면 지칭한다면 그거는 다른 하나 another이 되는 거예요. un 플러스 other이겠죠. 이거는 사실상 근데 another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관사랑 약간 엮이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한 거를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다른 것의 무게도 잴 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다른 건 뭐죠? 다른 뭐예요? other이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cut이니까 thing으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this can measure 뭐뭐의 wait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니까 저는 이렇게 쓸게요. wait of other things 그래서 저는 of를 받을래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apostrophe s를 쓰는 왠지 저한테는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네요. 느낌이 그래요.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생겼는데 this can measure weight of other things the weight of other things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thing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왜 틀렸다라는 설명을 해주기는 쉽지가 않네요. 제 상황에서 this can measure the others 이 d는 일단 더는 빠져야 돼요. 왜 빠져야 되냐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 other이라는 게 그리고 이 other 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the other 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others 가 되면 others 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others 라고 하면 여기에서 others 라고 하면 앞에서는 원을 받은 거잖아요. 사람을 others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thing을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의 무게잖아요. 다른 사람의 무게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this can measure the weight of other things 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것은 물건의 무게도 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면 weight of things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간에 쓰는 방법은 많은데 딱 오해받지 않을 선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that I walk at the park make me인데 makes가 되겠죠. 왜냐하면 that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잠깐 봤을 때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makes me happy 잘했어요. 대절 썼고 what I walk what I walk 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건 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물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what I walk 는 왜냐하면 walk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목적어가 안 나와요. walk에서는 산책을 시키다 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애매해요. what I walk 라고 하진 않을 것이고 타동사 에서 이걸 고르는 게 좋습니다. what은 왜? 목적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what I walk 가 아니라 이런 문장은 가능하죠. what I I want is to walk at the park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걷은 공원에서 걷는 것이다. 이런 문장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walking at park인데 park는 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사가 붙어서 a park라고 랜덤한 한 개 공원을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the park라고 정해진 한 개의 공원을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건 세줘야 돼요. to walk at 이것도 마찬가지로 a park 그 정도가 나와줘야겠죠. 그 다음에 허비도 셀 수 있기 때문에 관사가 들어가서 a good 허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거 틀린 거 문장 한 번씩 쓸게요. 왜냐하면 쓰지 않으면 아마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틀릴 거예요. 다음에도 우리 시간 단축합시다. 이걸 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걸 해야지 시간이 단축돼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해줬어요. 숙제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 쓰는 거 what이랑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죠. 뭐 설명하는 거 이거 이제 안 할게요. 이거 4개만 할게요. 명작하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한 번 가봅시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